오늘 2022년 7월 20일 리보세라니 식도암 임상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. 환자들은 항암치료하고 한달 후 절제술 했습니다. 임상결과 39명 중 17명은 완전관에 ORR은 84.6% DCR은 97.2%가 나왔습니다. 최근 발표된 임상시험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어제 보도된 BMC는 진행성 간암의 라디오세라피 병용치료였고 CR 33.3%, ORR 66.7%가 나왔습니다. 오늘 보도된 바이오매드는 식도암의 서저리 병용치료였고 CR은 44.6%, ORR은 84.6%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바이오매드의 펍데이트는 뉴스 보도가 나온 오늘 아닌가? 아닙니다. 2022년 7월 18일 발표되었습니다. 임상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인상적인데 초록색 CR이 꽉 차있습니다. 세어보면 17명이고요. 마이너스 100%로 암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. 파란색 PR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. 그래서 ORR이 84.6%가 나온 것이죠. 여기 20%는 PD의 기준, 30%는 PR의 기준입니다. 20%를 넘으면 빨간색 PD, 30%로 내려오면 파란색 PR, 마이너스 100%를 찍으면 초록색 CR입니다. 생중률도 높습니다. 2년이 지나도 95% 수준입니다. 오늘도 인상적인 임상결과가 보도되었는데 CR 43.5%, ORR 84.6%, DCR 97.2%였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